무슨 일입니까?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임의동행 요청합니다.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조사받아야 될 사람은 벌써 검찰에 넘어갔을 겁니다. 임의동행 하시죠. 자네 짓인가? 네, 맞습니다. 제가 제보했습니다. 뭐? 제가 말씀드렸잖아요, 앞으로.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드리겠다고. 고작 이 정도 카드에 내가 믿는 것 같아? 제가 약사법 위반 그 카드가 다인 것 같죠. 기대하십시오. 과장님,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?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별일 아니니까 내일 봅시다. 하모예. 어떤 놈이 우리 과장님을 의미하고 뭐 하면은갑지? 이 은은 걱정 마시고 조사 잘 받고 있어. 이 은은히? 이 은은히? 이 은은히? 으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